만드는 요리마다 대박!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명품 요리를 선보인다. 터프한 외모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주인공, 샘! 유성남! 음식은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선은 조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의 밑손질을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리를 하실 때 오복되는 일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안 넣는 식재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요리추보도 1등 요리사로! 남부럽지 않은 요리실력을 뽐낼 수 있는 셰프 유성남표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경쾌한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흰찬요리들 광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멋진 손맛의... 안녕하세요. 유성남 셰프입니다. 네, 셰프님 음식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냐고요. 정말요? 저 너무 감사하죠. 정성이 기가 막혀요. 손맛이 기가 막혀요. 요리가 기가 막혀요. 아이고 셰프님! 정말 손맛이 타고 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많은 거를 먹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음식은 사실은 어머니가 만드는 그대로의 음식 방법은 아니고요. 제 스타일로 약간 조금 변형을 좀 해본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어머님의 손맛을 가져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네? 아무래도 고기, 광희씨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촉촉 떡갈비하고요. 네. 풋마늘 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 저 장아찌도 좋아하지만 촉촉 떡갈비에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 떡갈비에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더욱 특별하게. 씹을수록 고소한 촉촉 떡갈비와 손쉽게 뚝딱 만들어 즐기는 든든한 밑반찬. 새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풋마늘 장아찌. 재료 살펴볼까요? 촉촉 떡갈비 재료는 아스파라거스, 베이비 채소, 버터, 베이컨, 다진 양파, 소금, 당육수, 후춧가루, 고기 반죽 재료는 소고기, 대파, 버터, 빵가루, 다진 양파, 후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소금, 달걀, 풋마늘, 장아찌 재료는 풋마늘, 마늘, 간장, 다시마 끓인 물, 설탕, 식초, 매실청, 건고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촉촉 떡갈비와 풋마늘 장아찌. 재료 준비 끝. 촉촉 떡갈비 시작할게요. 선생님, 빵가루가 왜 있는 거예요? 돈가스도 아닌데. 우선 빵가루를 준비한 이유는요. 고기에 고소한 맛을 좀 더 더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버터에다 좀 볶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빵가루도 조리가 필요해요? 그럼요. 우선은 팬을 좀 달궈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버터를 좀 한 조각 넣어주세요. 요거 팁이네요. 맛있네, 우리의 팁. 그리고 또 다른 팬에는요. 양파를 좀 볶아줄 거예요. 제가 빵가루를 한번. 네, 좀 도와줘요. 빵가루 조리를 해볼게요, 저는. 버터를 우선 이렇게 좀 눌러서. 그 다음에 바로 빵 끓어 넣으시면 돼요. 바로 넣어도 되나요, 지금? 버터가 좀 녹으면 바로 넣어주세요. 오, 시작부터 또 새로운 팁인데요, 선생님, 지금? 네, 아무래도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빵가루 그냥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볶아서 사용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선생님 요리를 보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제 100% 미듬이 갑니다. 아, 진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맛있으니까. 막? 네? 아, 그런데 음식은 정성이고요.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조리법을 꼭 잘 지켜주는 게 사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고. 물론 좋은 식재료가 첫 번째고요. 자. 불을 좀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버터에 지금 빵을 볶고 있는데 너무 고소한 향이 나요, 지금. 그렇죠. 버터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소한 맛이 많은데 그 맛하고 빵가루가 같이 합쳐지면 훨씬 더 고소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되나요? 지금 양파와 빵가루 모두? 양파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빵가루 같은 경우도 타지 않게 이렇게 약간 브라운 색깔,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오면 돼요. 약간 브라운 색깔? 지금 조금씩 색이 나고. 빵의 표면 색깔 있죠? 그러니까 빵의 속은 뽀얗지만 표면은 노릇노릇하잖아요. 그런 색깔로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자, 양파는 이제 다 볶아줬으니까요. 그래서 내릴게요. 자, 빵가루도 어느 정도 지금 색이 나고 있어요. 네, 빵가루도 금방 볶아져요. 자, 근데 빵가루 선생님 뜨거운 거 바르시면 아니면 좀 시키나요? 좀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 거를 바르넣게 되면 고기가 열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맛이 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놓았고요. 이렇게 미리 시켜볼게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볼에다가 고기 반죽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기 반죽이 제일 중요해요. 떡갈비를 할 때 고기 반죽이 잘 안 되면 미리 부서지거나 또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어느 부위를 써도 선생님? 자, 이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다짐육 같은 경우는요. 우든이나 이런 쪽 살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아롱사태나 이런 거 쓰는데. 아롱사태. 네. 근데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등심이나 이런 데가 맛있긴 하죠. 좀 경제적인 부담이 좀 들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진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후추. 네.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런데 후추는 뭐 살짝. 아무래도 좀 필요하죠, 후추가. 그리고 다진 마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어떤 팁이요? 고기가 만약에 냉동실에다 너무 오래 보관해놨던가 아니면 고기에서 잡냄새가 많이 날 때 마늘 양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아, 마늘 양을요? 마늘 양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파도 좀 약간 더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아까 볶아놓은 양파 있죠? 네. 양파도 조금 살짝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아까 버터를 먹은 양파. 네. 다진 양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장. 네. 간장은 그냥 집에 있는 간장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간장이 아닌 조선간장이 아닌 일반 이런 양조간장 넣으시면 돼요. 비율은 어느 거? 두 스푼은? 네. 간장으로 일단 간장을 좀 넣어주는 거는요. 네. 지금 이게 한 400g, 한 500g 정도가 되는데 한 2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참기름도 한... 너무 많이 넣어도 서로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다른 맛, 음식의 맛을 가려버려요. 네. 그리고 간장으로만 간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소금. 왜냐하면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물론 간장이 들어감으로써 감칠맛도 좋아지지만은 근데 색깔이 너무 딱히 딱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란. 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란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반죽을? 맞아요. 어우, 똑똑해요. 그럼요, 생일. 요리들이에요, 요리도. 자, 그리고 아까 빵가루 이제 시켜놓은 거 있죠? 네, 요거를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가루. 빵가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고요. 보통 1kg 정도 할 때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 한 절반 양이니까 그냥 한 반 컵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요. 이렇게 좀 뒤적뒤적해서 좀 저어주세요. 예. 제가 오늘 만들 요리 이름이 촉촉이잖아요. 그렇죠. 떡갈비인데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육즙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고기가. 그래서 일단은 촉촉하기 위해서는 푸실푸실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네. 좀 꽉꽉 이렇게 쭈물어서. 네. 이 양념하고 고기가 떡갈비잖아요. 떡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엉겨붙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짜는 듯한 느낌? 한번 주물러 보세요. 제가요? 네. 주물러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끔. 네. 꽉꽉 주물러서. 정말. 근데 사실 윤기가 돌면서 촉촉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뭐 오나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일단은 버무려가지고요. 한번 두들겨서 잠깐 숙성을 좀 시켜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마늘이나 이런 양념의 맛들이 골고루 좀 배게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에 대해서 약간 의심스럽다 하실 때는 이걸 갖다가 프레팬 같은 데다 조그맣게 띄어서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요. 음, 자, 그 다음에요. 네. 여기에 이제 촉촉갈비에. 오늘은 제가 봄철이고 해서 아스파라거스를 좀 같이 겹기려 보려고 해요. 어, 이 아스파라거스는 사실 서양 음식 먹을 때, 스테이크 먹을 때 향기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 데코레이션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여기가 몸이 좋다면서요? 아, 특히 남자들 스테미너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어, 그럼 제가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이제 물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스파라거스를 바로 좀 살짝 데쳐줄 거예요. 어, 살짝 한 몇 분 정도요?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만? 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익히는 게 아니고요. 네. 살짝만, 그 표면만 좀 익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 후라이팬에서 다시 한번 볶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팬 하나에다가는 다시 이제 예열을 좀 할게요. 여기서는 버터를 한 조각 팬에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베이컨 다진 거하고 양파 다진 거를 같이 좀 볶아줄 거예요. 지금 뭐를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 이거는 뭐를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데쳐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볶아줄 겁니다. 오우. 아, 살짝 아스파라거스의 간이 되도록? 그렇죠. 자, 이거 한 30초 정도 했거든요. 네, 됐어요. 건지시고요. 잠깐만 좀 불에서 내려놔주세요. 광희 씨가. 네. 끄시프 어시스턴트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이 지나가셨는데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생각하기도 많이 혼나고요. 아, 진짜요? 누가 그렇게 혼내던가요? 아,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 아스파라거스를 바로 넣어주세요. 네. 넣어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 그냥 새우로 나온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살짝 간을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금도 살짝 좀 간을 할 거고요. 소금이요? 네, 그다음에 저기 닭 육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닭 육수를 넣어요, 지금? 네. 닭 육수를 조금 넣게 되면은 이, 데칠 때는 사실 살짝만 익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닭 육수를 조금 넣어주므로 그 아스파라거스를 조금 더 익혀주면서 네. 그 감칠맛을 더 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선생님, 이거 후추도 넣을까요? 네,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닭 육수가 좁을 때까지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먹으면 아스파라거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고... 네, 요리 하나의 요리가 될 것 같은데 닭 육수로 볶아낸 아스파라거스 한번 맛 봐도 될까요, 선생님? 아, 그럼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선생님 아스파라거스 한번 와 볼게요. 네, 이제 충분히 볶아졌는데요.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 저희 엄마하고 가족들은 아스파라거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스파라거스의 맛을 잘 몰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실걸요,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스파라거스 굉장히 좋아하세요. 확실히 베이컨하고 지금 다진 양파, 버터가 들어가가지고... 요것도 좀 양념도 좀 같이 곁들여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볼게요, 제가. 음! 맛있겠다. 요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도 요리가 떠요, 선생님. 빵하고 드시면 하나의 브런치 메뉴가 되겠죠. 아까 아스파라거스 살짝 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거스 사글사글하게. 너무 아삭아삭하자고 사글사글하게 해서 베이컨하고 들어가서 너무 맛있네요. 떡갈비랑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갈비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자, 이제 떡갈비랑 빗어볼까요, 이제? 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좀 버무려놨잖아요, 선생님. 요거 이제 성형작업을 할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찰지게 조금 사실 떡갈비가 잘 익지 않아요. 앞뒤가 잘 익지 않고 안에가 제대로 익지 않기 때문에 바깥도 타고 안에 안 익기 때문에 두께도 중요하잖아요, 빗을 때. 그렇죠. 근데 떡갈비를 익힐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프라이팬에서 익힐 때요. 약한 불에서 오이를 좀 넉넉하게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지 마세요. 우선은 보통 한 7,80g 정도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작은 주먹만 하게.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떡갈비를 이렇게 넉넉하게 좀 펴주시고. 오! 윤기 좀 보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살살.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를 여기다 놓고 네. 말아주는 거예요. 요 맛있는 아스파라거스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오, 양념도 아까워.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빠지지 않게끔. 네. 뭐 아니면 하나 넣으셔도 되고 한번 두 개 넣어보세요, 두 개. 이렇게 가늘은 거는 네. 아예 어린 친구들은 아스파라거스가 생소하다 보니까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치즈. 넣어서. 치즈를 넣어줘도 되고 되고 같이 넣어줘도 돼요. 치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 선생님. 바로 이제 팬에서 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기름 위에 놔주세요. 아우! 아우! 그러면 지글지글 지글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겉에는 익어요. 그런데 암세가 안 익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은요. 불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으셔야 돼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순간 불을 아주 약하게. 너무 불이 세게 되면은 표면만 타고 안에는 안 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약하게. 앞뒤로 한 5분 정도씩 구워주셔야 돼요. 그 5분이 걸린 동안 저희는 장아찌, 풍만 장아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